전편에서 다뤄봤던 가르니의 퍼즐을 기억하시나요? 나이트의 위치 바꾸기였죠? 나이트를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이러했습니다. 4번을 이동하면 되었죠. 자, 여기서 나이트를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되죠. 만약 직선들을 실이라고 생각한다면 8개의 칸은 접혀있는 목걸이에 달린 기술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원으로 만들 수 있죠. 체스판에서 말을 한번 움직이는 것은 이 원 위에서 한 칸을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. 그리고 나이트들의 위치를 바꾸려면 원 위에서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. 그래서 16번만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쇼치에서 봤던 빨간 나이트와 흰 나이트의 자리 바꾸기 문제를 볼까요? 직선들을 실일로 생각해서 원형 목걸이로 보는 것 기억하죠? 그럼 아까처럼 4번씩 4번을 하면 바로 정답. 이렇게 폐곡선 위에 위치한 4점의 위상기하학적 순서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. 두 문제 모두 순환을 하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만 만약 흰, 빨, 검, 검 순서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겠죠. 자, 이번에는 다른 쇼치 문제를 보도록 하죠. 나이트내의 이동 경로를 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흔히 뜹니다. 또 실과 구슬로 생각하고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. 몇 번만에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실과 구슬처럼 생각을 하면 복잡한 생각들도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